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천연비타민과 합성비타민 많은 분들이 심심치 않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천연비타민 골라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데 특히 지난 방송 이후에 이 같은 질문을 하시는 댓글이 여러개가 달렸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저도 여기서 저는 닥터조 저죠 닥터조도 합성비타민을 먹고 있어서 안타깝다 미국에 살아서 천연과 합성의 개념이 없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나는데 그러한 취지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천연비타민과 합성비타민 저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관련된 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구요 저는 구글만 사용하지 네이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놓치는게 있었나? 이러면서 일부러 네이버로 찾아본건데 천연합성이라는 것을 처음 검색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구요 일단 한국에서 굉장히 부각된 개념이라는거 미국에 잘 없는 개념이라는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천연비타민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캡슐 아니면 타블렛 형태로 돼가지고 알약으로 만들어져서 병에 담겨서 우리가 흔히 사먹을 수 있는 흔히 보는 비타민 영양제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면 그거는 이미 천연이 아닌거죠 천연의 뜻이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은 자연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사과나 오렌지를 그대로 먹으면 천연이죠 그 차이점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석유콜타르에서 추출한 성분은 합성이고 식물에서 직접 추출한 성분은 천연이다 이 부분을 이제 차이점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기준은 어디서 추출을 했든 추출을 하고 가공을 했으면 다 합성이라고 보는게 맞는거에요 모양이 알약이면 다 합성이라고요 가공식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집착하지 마시고 같은 알약인데 그 중에서 합성과 천연을 나누는 건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화학부형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이다 혹은 천연에 더 가깝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형제를 안 쓰면 모양이 다 부서져 가지고 일정한 함량대로 복용을 못하게 돼요 비타민c 1000mg 그러면 1000mg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게 깨진다구요 오히려 변질의 위험만 또 올라갑니다 변질된 제품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 첨가제를 안 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첨가물도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닥터 울프슨이 데일리 그린 만든 거예요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가루로 유기농 원료만 사용했죠 플라스틱 병도 피하고 싶어서 유리병에 담아서 아마도 그 정도 되면 천연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가장 가까운 제품 인데 그렇다고 닥터 울프슨이 데일리 그린을 천연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죠 그리고 닥터 울프슨의 데일리 그린 같은 그 채소 입채소 파우더 이것도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성분 함량을 비교해 보면 왜 이렇게 함량이 낮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종합 비타민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천연 제품으로 필요한 비타민을 충분히 담을 수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는데 그걸 동결 건조시키면 무게가 뭐 18g 20g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갈아서 알약으로 만든다고 치면 알약 하나가 1g이면 20알을 먹어야지 사과 하나 먹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제를 먹는 거는 자연주의자 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먹는 겁니다 가루는 또 캡슐만큼 그 함량을 못 따라가구요 캡슐은 또 타블렛 그 타블렛 알약만큼 못 따라가 죠 보통 똑같은 종합 비타민을 타블렛 알약으로 먹으면 한 알 먹을 거를 캡슐로 만들어진 제품이면 4알 이나 8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타블렛은 이게 엄청 꽝꽝 눌러 가지고 만든 거 거든요 캡슐보다 만들기 어렵죠 화학부형제 같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따져 보셔야 되는 게 원료지요 원료 지난 방송에서 언급은 했는데 조금 나은 성분과 나쁜 성분 또 흡수가 잘 되는 성분과 흡수가 잘 안되는 성분 그런 차이가 있는 게 맞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 천연과 합성 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 여기 미국에서는 미국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렇다면 다 그런 줄 알아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미국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예 문화적인 차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분위기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미국의 근데 분위기에 동의합니다 비타민을 가지고 천연이나 합성 구분 하지 않구요 미국 기능의학 의사 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구분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분리율을 그렇게 구분을 안하는 이유는 다 어차피 천연이라서가 아니라 반대로 천연 이라고 억지로 부리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천연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한 천연은 음식 밖에 없다고요 그냥 신선한 채소나 과일 아니면 야채를 직접 갈아서 짜서 먹는 주스 그런 게 천연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음식들이 더 중요하다고 늘 강조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식물에서 추출 했으니까 천연 비타민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켈세틴 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있는데 양파에서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커큐민은 이제 강황에서 추출한 성분이고 비타민c는 보통 옥수수 에서 추출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니까 이거 다 천연이겠네요 그쵸 아니면 마카 아쉬워 간다 이런 것들 얘들을 다 천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천연이라고 굳이 하지 않는다구요 마카를 뿌리채 캐서 물에 씻어서 막 씹어 먹어야 천연이지 마카의 추출물로 만든 보충제는 보충제 지요 천연 아니죠 양파가 천연 이고 케르세틴은 그냥 케르세틴 이라고 하면 돼요 강황이 천연이고 커큐민은 그냥 커큐민 이라고 하면 돼요 고등어가 천연인 거고 오메가3는 고등어에서 짰어도 그냥 오메가3 보충제 인거죠 가공된 식품 인거죠 말을 하다 보니까 합성 이라고 인정하기도 좀 억울한 느낌이 들고 천연 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몰랐던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충제가 음식 못 따라 간다고 생각해요 거의 매주 방송 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보충제들도 최대한 자연 물질을 따라서 만든 영양소이기 때문에 천연 이 아니어도 충분히 기특합니다 보충제가 음식을 못 따라간다고 한 건 이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뭐냐면 어떤 음식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하고 보충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의 예를 들어 드렸는데 오늘은 케르세틴을 예를 들자면 이 케르세틴 은 양파에서 추출하는 항산화제 성분인데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키워주고 항암효과도 있고 진통작용도 하고 세포 조직도 재건해 주고 피부에 좋고 장 건강에 좋고 혈관에도 좋아요 조직을 재건해 주니까 하지정맥류 있는 이런 분들 하지정맥류 뭐 먹어요 보충제 권해줄 수 있는 거 케르세틴 권해줄만 해요 당뇨 같은 혈관질환에도 좋다고요 엄청 좋죠 인삼 묻지 않아 보이잖아요 몸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자 양파가 몸에 좋다고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양파가 좋은 건지 그 안에 케르세틴이 좋은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양파가 좋았던 거라고요 그러다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죠 양파 속에 이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을 발견한 거예요 아 양파가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 케르세틴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해서 너의 좋은 녀석 이루와봐 하고 케르세틴을 추출을 해 가지고 따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장점들이 확인이 된 건 맞지만 양파에는 케르세틴 말고도 비타민 c 도 풍부하고 비타민 a 도 풍부하고 칼슘이나 철분 뭐 이런 미네랄도 풍부한데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줘야만 우리 몸에 좋은 건지 케르세틴만 달랑 추출해서 먹어도 좋은 건지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딱 양파에 들어있는 그 비율대로 맞춰서 비타민 c 와 a 와 케르세틴 가 칼슘의 비율을 양파의 비율대로 맞춰서 먹어야 효과가 나는 건지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양파가 됐던 산삼이 됐던 음식으로 먹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또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d 알파 토코페롤 성분으로 먹는 것보다 자연상태의 비타민 e 를 먹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걸 관찰한 연구도 있어요 d 알파 토코페롤을 성분으로 쓰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음식으로 먹는 게 그래서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소들은 처방약이나 의약품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차피 다 자연 물질이죠 의약품은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분자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의미에서 합성이라고 한다면 비타민이나 영양소는 식물 동물 자연에 있는 그 영양소 특정 영양소의 분자 모양을 그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모방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합성이 아니죠 자연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열매에서 추출했을 수도 있고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그 분자 모양 그대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없다고요 하지만 같은 비타민 끼리 나는 천연이고 너는 합성이지 이렇게 급을 나누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단 좋은 비타민과 나쁜 비타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번에 비타민 b12 성분을 비교해 드렸는데 메슬코발라민과 사이아노코발라민 이렇게 b12 뿐만 아니라 비타민 b1, b2, b5, b6 죄다 그래요 죄다 어떤 성분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흡수 차이가 납니다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다 그래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흡수 차이가 나요 흡수가 잘 되는 성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품을 고르실 때는 성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성분들을 비교한 표를 제가 아래 링크에 걸어 드릴게요 사진 찍어 두셨다가 비타민 살 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성분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리피셜 컬러, 인공 색소죠 아리피셜 플레이버링, 아리피셜 프리저버티브, 아리피셜 스웨트너 인공 감미료, 인공 착향료 이런 것들 그리고 벤조에일, 락토스, 글루텐 이런 거 굳이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마니톨, 피넛, 땅콩을 만든 제조시설에서 만든 제품 이런 것들 그리고 gmo를 구직원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보충제를 먹는데 그런 것도 괜찮다고 먹을 필요는 없죠. 안 그런 제품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공색소니 인공착향류니 인공감미료니 이런 것들이 어린이 비타민에 많아요. 애들 입맛에 맞춰서 잘 먹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비타민C 이거 영국산을 따지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케팅이죠. 비타민C 원료가 영국산 아니면 중국산밖에 없는데 중국산이 99%예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다 99%예요. 중국산이에요. 제대로 된 비타민 제조사라고 하면 비타민C 원료를 검사를 합니다. gmo 옥수수를 사용한다든지 농약이나 중금속 모염성분이 검출되지는 않는지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서 다 검수한다고요. 그래서 제조사가 더 중요합니다. 제조사의 마인드, 사업 목적, 경력, 그리고 기록 그런 거 있잖아요. 엉뚱한 제품을 써가지고 한번 걸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걸어온 길을 보는 게 좋죠. 또 가격 차이가 얼마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영국산이 그래도 나는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영국산을 드시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타민을 가지고 합성 천연을 구분하는 건 마케팅이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는 부분이고 기능의학에서는 없는 개념이다. 비타민을 천연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낫뜨거워서 그러는 거다. 그럼에도 좋은 성분과 아닌 나쁜 성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성분의 원산지보다 제조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영양제는 실제 음식을 못 따라가니까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좋은 음식들만 잘 챙겨 먹지 못하고 또 음식만 가지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때로는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몸 상태가 특정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경우 그걸 많이 쏟아 부어줬을 때 뭔가 도움이 되고 치료, 양리적인 작용까지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 그러면 그때는 보충제,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